전주 독립영화의 집 설계 공모가 조만간에 추진됩니다. 전주시는 오늘 전주 옥토 주차장에서 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 건축 설계 공모 현장 설명회를 열고 오는 3월 중에 공모안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독립영화의 집은 옥토 주차장 1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원활한 개폐회식뿐 아니라 독립영화 전용 사냥관이 완비돼 표현의 해방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